한국이 16강을 진출을 하면서 화재가 다시금 됐던 것이 가나였습니다. 우리가 가나하고 싸우면서 심판 판정도 적절하지 않았고 코너킥도 주지 않아서 굉장히 맺힌 것은 있었지만 우리가 16강 진출하는 데 있어서 가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그런 점을 하나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가나 초콜렛이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실제로 통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여졌는데요. 그래서 가나 초콜렛이 많이 나갔다 라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제 주변에는 가나 초콜렛이 많이 나간 게 무슨 이유인지 모르시는 분이 있더라구요. 혹시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이 내용을 포함을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편의점의 데이터를 보니까 가나 초콜렛 판매가 46% 급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2%인 편의점 데이터도 있습니다. 주로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축구 경기를 보신 분일수록 가나 초콜렛을 많이 사셨다라는 거구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산이라고 표시가 돼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한국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을 꺾고 12년 만에 월드컵에 16강에 진출한 데에는 가나가 조력차 역할을 했다라는 점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왜 그러면 가나가 톡톡한 역할을 했느냐 여기에는 나름대로 얽혀진 스토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16강 진출 가능성이 없었지만 가나는 끈질기게 우루과이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우리가 8분 동안 굉장히 땀을 손에 쥐고 지켜봤었는데요. 그래서 가나가 혹시나 제대로 수비를 안 해가지고 추가 실점을 하게 되면 우루과이가 16강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제발 막아달라 이렇게 했는데 가나는 가나 나름대로 막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연이 있었죠. 심지어 오토하도 가나 감독은 종료 1분을 남겨두고 선수를 교체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른바 시간 끌기였죠. 결국 가나가 우루과이에게 0대2로 패배한 때문에 한국은 16강 진출을 위한 마지막 경우의 수를 완성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죠. 가나와 우루과이의 악연 때문입니다. 지난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8강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경기 후반 교체돼 한국의 역전 소식을 듣고 벤치에서 울먹거리던 루이스 수아레스가 그 장본인이자 시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천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월드컵 8강전에서 가나는 수아레스의 신해손 사건으로 인해서 탈락하게 됩니다. 당시 가나와 우루과이는 1대1 동점으로 연장전에 돌입을 했고요. 연장전 막바지에 가나 도미니카 아디이아가 시도한 헤더가 골문 안으로 향했습니다. 이 골이 들어갔다면 가나는 4강 진출이 유력했습니다. 그런데 수아레스는 이 볼을 고의로 손을 사용해 쳐냈던 것이죠. 사실 깜짝 놀랄만한 엄청난 반칙 행위를 스스로 했던 수아레스였습니다. 수아레스는 이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을 내주고 바로 퇴장을 당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페널티킥을 차야되는 가나였고 키커로 나선 아사모와 기안이 페널티킥을 찼는데 그만 실축을 하게 됩니다. 안 들어갔던 거죠. 결국 승부차기까지 갔고요. 우루과이가 4대2로 앞서서 4강에 오르게 됐던 가나 입장에서는 정말 뼈아픈 지우고 싶은 되돌아가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수아레스의 행동은 가나뿐 아니라 많은 축구픈에게 비난을 받았고요. 우루과이는 결국 4강에 진출하게 됐던 것이고 이때 4강에 진출한 때문에 가나는 수아레스에 대해서 원한을 갖게 되는 상황이고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이 날이 오기만을 기다렸을지도 모릅니다. 4강 진출이 좌절된 가나는 12년 뒤 우루과이와 같은 조에 묶인 직구부터 복수를 다짐했다는 건데요. 나나 아쿠포아도 가나 대통령은 우리는 우루과이에 대한 복수를 12년 동안 기다려왔다. 이번에는 수아레스의 손이 가나를 방해하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까지 대통령이 나서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가나의 복수심에 불을 지핀 것은요. 정작 수아레스 본인이었고요. 바로 카타르 월드컵 기자회견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가나전을 앞두고 열린 공식 기자회견에서 수아레스는 질문을 하나 받는데요. 바로 12년 전 이 손으로 쳐낸 사건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라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수아레스가 어떻게 대답을 했죠? 과연 인정을 했을까요? 인정을 하지 않았죠? 내가 아니라 가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것이다 라면서 상대 선수를 다치게 했다면 사과해야 된다. 하지만 핸드볼 반칙 때문에 퇴장 당했고 상대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축한 만큼 내가 사과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아레스는 가나 사람들이 실제 복수를 원하는지 모르겠다.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는 우루가이가 포르투갈을 꺾었다. 포르투갈 사람들이 복수하겠다고 하는 걸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 발언은 굉장히 분노할 만하죠. 사과를 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루가이가 포르투갈을 이긴 것에 대해서 합류화하는 점을 보였었는데요. 포르투갈이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손을 써가지고 굉장히 더티하게 이긴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점은 비교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토아도 가나 감독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들이 우루가이전에서 흥분해서 경기를 그르칠 수 있을 만큼 적대감을 낮추려고 꾸준하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복수를 불태우고 이런 정말 질약적인 행동을 했던 건 아닙니다. 우루가이와 경기를 앞두고도 2010년에 일어난 일은 매우 슬픈 일이라면서 그러나 그 결과가 바뀌지는 않는다. 과거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늘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제하려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지만 스와레스가 경기를 하루 앞두고 제대로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사과를 안 할 뿐더러 오히려 견줄 수 없는 그런 비교 대상인 우루가이와 포르투갈 전을 언급을 했기 때문에 감독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도발적인 스와레스 발언의 가나 주장 안드레 아이유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아이유는 2010년엔 모두가 기분이 나빴지만 과거에 연연하기보다는 다음 단계를 나아가고 싶은 마음뿐이라면서 복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 지금 우리는 이기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다라고 반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경기 후에 가나 수비수 대니얼 아마틴은 경기 중 우루가이가 한 골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라고 하면서 동료들에게 우리가 16강에 갈 수 없다면 우루가이도 못 가게 막자라고 이야기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상 없었고 다만 16강에는 진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들은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정도조차는 해야 된다라고 할 만큼 가나 선수들이 수아레스에게 나름대로 인과응보 차원에서 뭔가를 되돌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경기 종료 후 가나 수비수 아마틴은 팀원들에게 득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루가이도 지금 골이 필요하므로 우리가 갈 수 없다면 그들도 가지 못하도록 수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우루가이가 16강에 못 가는 것이 중요하는 물음에 아마틴은 나에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답변도 내놓았던 상황이었죠. 스터디움을 찾은 가나 팬은 자국팀이 경기에서 졌는데도 바로 뒷자리에 우루가이 팬을 바라보며 코리아! 코리아라고 외치면서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응원했던 가나 팬들 응원단이었습니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이번 대회가 수아세계는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이 분명하다 하면서 가나 국민들은 수아레스의 마지막이 불행으로 끝난 것을 기뻐할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모두 다 기억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보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축구선수라도 어떻게 행동하느냐 매너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신의 삶이 좌우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이번에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나는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서아프리카의 시장 진출 관문이라고 불리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2차전에서는 조금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았었는데 3차전에서 포투갈전에서 우리가 이겼고 또 가나가 우루과이를 잡아줬기 때문에 진출을 해서 앞으로 가나와 굉장히 동반전적인 관계로 좋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나가기를 바라겠고요. 그 상징으로 초콜렛이 부각이 됐던 것이죠. 사진에 초콜렛은 진짜 가나 초콜렛입니다. 그래서 가나는 이렇게 코코아 원산지이기 때문에 공정한 착한 카카오를 통해서 두 나라가 미래를 잘 열어가기를 바란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초콜렛에 담긴 한국과 가나의 미래를 응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